자, 오늘은요. 윽박이가 무엇을 할 거냐고요? 오늘 콘텐츠는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 아니, 이거 얼마짜리 칼인데 왜? 나 방송 어떻게 하라고? 오케이, 오늘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고 제가 장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켜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분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 켜기 전에. 그래서 엄마가 밖에다가 빨래를 널어놓으셨는데 빨래가 날아갔어요, 빨래가 날아갔는데. 내 켈빈클라이, 빤스, 명순이가 찢어났잖아. 근데 명순이년이 약 오르는데 어쩔 때 보면 되게 귀여워. 명순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 야,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라고. 왜 동물은 왜 대답을 못할까요? 동물은 왜 대답을 못하지? 이제 윽박이가 음료수 두 개를 먹어야 됩니다. 난 탄산을 왜 완샷을 못하겠지? 캔에 써야 돼가지고. 금방 자네. 자, 이렇게 찌그러뜨려줘야 됩니다.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보세요. 뒤에는 살짝 잡아줘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인정? 들어가니까 인정?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로 윽박이가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나이스. 오, 된다. 오, 좋아. 이거 불 잘 붙는 거거든요. 어, 이거 왜 딱딱 뜨냐? 여기에 불만 붙여주면 끝나요. 어, 나 파인이 불러. 파인이 불러. 아,했다 Transfer마에요. 뜨거아. 개새끼 파. 아. 와, 나 halfway sogar. 이거 왜 그렇게 팥팥이... 이러다가 줬다고 해. 왤, 역시 마른장작이 최고네. 오케이, 불 잘 붙었어요. 지금 근데 나는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게 너무 고마워 웃을 때 완전 이문식이네 라고 하는데 아이 그래요 나 이문식 선생님 닮았습니다 죽고 잡냐? 육박이가 바로 수령 물의 힘으로 이용해서 고기를 구웠는데 이제 한번 꺼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비주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앞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핫뜨거 진짜 잘 굽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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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뜨거워서 한번 시켜 먹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굿밥